이번에는 NX30으로 촬영을 진행했을 때 바로 스마트기기로 사진을 전송해주는 오토쉐어 기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토쉐어 기능은 메뉴 최상단에 위치하는 기능인데요. 설정 상태를 세팅해놓고 스마트기기에 삼성 스마트카메라 앱과 연결을 해주게 되면 자동으로 지금 연결이 되어서 삼성 스마트카메라 앱을 스마트기기에서 지금 설정이 된 상태입니다. 촬영을 진행을 하게 되면 해당 스마트기기로 지금 자동으로 사진 결과물이 전송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형태로 메모리카드가 부족하거나 없을 때에도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